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면서 꼬시더라고요 어디요? 어디? 저 부족하게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쪼올? 가 가 가 쪼? 쪼올? 와 쪼? 유통 젖꼬치 쌀 젖꼬치 쌀 젖꼬치 쌀이요? 젖꼬치 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서울에 왔다가 부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쪽 살짝 내려가면은 성남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오란장 오란장이라고 해가지고 오일장이 열리는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면서 매니저님께서 저를 꼬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유튜브 각이다 무조건 가야 된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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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는 거 진짜 많아 일단은 여러분 시장하면은 여러가지 맛있는 먹거리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경 좀 하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뭐 추천해주신 거 어디요? 어디? 부족고기 부족고기? 근데 저 부족고기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무한리필 무한리필 부족고기 무한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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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핫도그 두개 주세요 고마워 사장님 근데 여기에 되게 그 유명한 고깃집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어디 부족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핫도그 진짜 옛날 핫도그예요 빵이 진짜 퐁실퐁실하면서 그때는 정말 바삭하다 좋아요 부족고기 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안 먹어요 맵다 맵다 진짜 저기에 껍데기랑 돼지머리랑 귀 여기 맛있다 여러분 찰옥수수 먹읍시다 옥수수를 먹으러 갑시다 옥수수 옥수수 사장님 옥수수 얼마예요? 3,000원 불공의 원칙으로 일단은 다른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몫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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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호떡 이러고 호떡 봤어요 호떡 사장님 호떡 두개만 주세요 얼마예요? 1,500원씩이요 1,500원씩이요 네 호떡 하나요? 두개요 네 3,000원이요 네 음 맛있어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음 세밀파자 부추잔 돼지 부속 무한리핀 인당 소주 한 병이랑 돼지고기 무한리핀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만 원이에요 근데 그 냄새가 음 돼지 부속 무한리핀 저기 자리에 놨는데 못 드시는 거 없으면 가시죠? 못 먹는 거 있는 거 같아요 쪼올? 가 가 가 쪼? 쪼올? 와 쪼? 쪼? 와 사장님 저는 콜라 주세요 네 소주 말고 이거 반찬 주셨어요 고추랑 양파랑 김치 김치랑 진짜 맛있게 생겼다 소금 돼지 껍데기 오 오 신기해 저 비계 잘 먹기 때문에 염통인가? 그냥 오겹선에 고기 같은데 와하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비계 쌍장에 찍어 먹는 느낌인데요? 맛있어 피곤 으음 좋아해? 김치도 안 입 으으음 맛있긴데요? 이거 염통일까요? 일단 제가 먹고싶은 부위 골라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거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알고 먹고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도래창이에요? 도래창 염통이에요? 염? 유통 유통 젖꼬치살 젖꼬치살이요? 이거는 울떼 울떼 울떼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꼬리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먹어보니까 다 맛있긴 했어요 이거 약간 순대에 귀먹는 느낌이에요 씹히는 말 좋아 물렁쌀 꼬들뼈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쌍장에 말고 소금에 찍어먹어볼까요? 이건 아니예요 이건 아니예요 이건 아니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테라가 너무 맛있다 구경해 아주 맛있다 그런 Afi 구경해 구멍이 마찬가지 여긴 젊은 사람들이 없네 아버지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아버지를 막 소주 이렇게 시켜 이게 아까 도래창 쌈장 한번 쫄깃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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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먹네 잘 먹죠 맛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왜요? 내장 전 좋아해요 아침에도 대창 먹고 왔어요 대창 2kg 먹고 왔어요 고마워 콩말로리 하나 보다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 저는 소주 대신에 콜라 부탁드렸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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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약간 순대 들어있는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소주 소주 잘 먹었어요. 왜 이때 싹 쪼그리도 앞뒤가 뻗어버렸는데. 근데 동기님. 젖꼭지도 좀 충격인데요, 근데. 자,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모란시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돼지 부속고기 막 호떡.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핫도그. 이렇게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처음에 그 돼지 부속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뭐 귀라든지 아니면 뭐 코. 아니면 뭐 껍데기. 요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막 젖꼭지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저는 매니저님께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 버릴 게 잘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다. 어디서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뭐 결국은 뭐 못 먹는 게 있을까? 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뭐 저는 새로운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항상 먹던 돼지 비계 같은 거에서 좀 더 느끼한 그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나람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하지만 오늘의 고생은 저의 떡진 앞머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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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에